조금 내려가면은 상가가 모여있는 지역 중에 맨 밑에 이런 건물들이 나오죠. 상가가 모여있는 풍산동 지역 중에 맨 밑에 이런 건물이 나오죠. 이것만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권장업종 다 비어있네요. 이 위에 한 번 꺾고, 이 위에. 건강검진 어쩌고 하면서 공유주방 분양인들, 건강검진 이거 뭐예요 이거 위에요. 2019년 7월에 이미 다 지어져있죠. 이게 중공된 지가 한 1년 몇 개월 됐는데요. 아직까지 거의 다 비어있어요. 비어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3층부터 4, 5, 6, 7층에 병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분양을 했어요. 그런데 병원이 안 들어왔죠. 그러면은 병원 자리에 한 칸을 분양받은 사람도 문제겠지만, 이 병원 밑에 1층, 2층에 한 칸을 분양받은 사람도 문제가 되겠죠. 분양가는 또 드럽게 비싸죠. 병원이 들어온다고 했기 때문에 아주 비싸게 분양을 해먹죠. 그런데 고의적으로 병원을 안 집어넣었죠. 원래 이렇습니다. 분양의 세계는. 병원이 들어온다고 뻥치고, 병원이 들어온다고 뻥치고, 분양을 아주 비싸게 해놓고는 병원이 안 들어와요. 이게 분양상가의 기본이죠. 기본. 그래서 제 주변에는 병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메디컬 상가에 있는 1층이든 2층이든 3층이든 비싸게 분양을 받았다가 10억씩 날리신 분도 있고요. 10억. 5억 날리는 건 일도 아니죠. 이런 식으로 평생 모은 자산이 날아갑니다. 따라서 항상 새로 지는 상가. 절대 조심하라고 실제 사례를 보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어쨌든 이 지역은 많이 비어있는 부분이고요. 전반적으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굉장히 상황이 안 좋고, 여기 미사리 조정 경기장 있는데네요. 미사리 카누 경기장. 옛날에 여기서 카누하다가 데이트하다가 차인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내려가면 스탑필드가 보이고요. 제가 수업시간에 한 번씩 얘기하죠. 한암 검단산역. 5호선 종점인데. 여기서 스탑필드로 올라가는 길이 있겠죠. 스탑필드로 올라가는 길. 스탑필드로 올라가는 길에 이마트24 보이십니까? 자, 하남 지하철 종점. 5호선 종점에서 스탑필드로 가는 길이 있잖아요. 당연히 지하철이 개통되면 유동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게 뻔히 보이죠. 개통되기 전부터. 개통이 됐습니다. 이마트24 쪽으로 유동인구가 증가하죠. 이런 게 중요합니다.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월세가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개통 Saved